전세계 스포츠리그 경제적 가치순위 TOP10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제발 고전 10위 유에파 유럽 프로축구 약 2조 4천억원 9위 세리에에이 이탈리아 프로축구 약 2조 7천억원 8위 분데스리가 독일 프로축구 약 5조원 7위 라리가 스페인 프로축구 약 5조 4천억원 6위 NHL 미국 하키 약 6조원 5위 EPL 영국축구 약 6조 4천억원 4위 IPL 인도 크리켓 약 8조 4천억원 3위 NBA 미국 농구 약 9조 6천억원 2위 MLB 미국 야구 약 12조원 1위 NFL 미식축구 약 20조원 오늘은 전세계 스포츠리그의 경제적 가치순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주제 영상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